자 다시 가보도록 하자 아 배고프다는데? 덜데기 없나? 올래? 곱팔로 가 덜데기다 어 정신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 잔나무 까지 잔나무 까지 잔나무 까지 잔나무 까지 애니님만 사오세요 자 비는 끄셨는데 방금 어 여기 거무집도 있네 저거 나중에 조금 키웠다가 아이고 먹을 거 먹을 게 지금 아 비 엄청나게 오네 정신력 조금씩 채우고 어 여기 애들 좀 있네 일단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진 않아 오 저게 왔네 애들 아 정신력이 막 미신듯이 떨어지는구나 신랑을 만들어서 정신력을 채워도 되겠지만 일단 거미 거미줄을 만들어서 텐트를 텐트가 해금이 됐었나 근데 텐트 해금 안 됐었지 먹을 게 너무 급한데 먹을 거 먹을 거 그래서 어 어 돌도 지금 몇 개나 있는데 9개밖에 없네 돌하고 지금 어 숱을 일단 겨울을 놔야겠죠 어 원래 시작 지점에다가 그냥 큰 파이어 하나 하는게 낫겠네 아 돌이 부족하네 어 저기 당근이다 당근이다 아 돌이 부족하네 음 일단 배낭 하나 만들고요 일단 배낭 하나 만들고요 이거 필요없어 응 이거 빨리 먹어야지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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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아아 야 이거 그냥 열로 쓰면 되겠다 이건 왜 99%가 됐지? 아아 아까 이거 뽑다가 한 대가 맞았지 자 내일은 그.. 그걸.. 요리 냄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아유 정신이 너무 떨어지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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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빨리 데려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하나 일로 와봐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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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을 좀 회복해야죠 꽃도 따자 꽃도 따고 이거 틀어서 이건 연류로 쓰구요 거미줄이 필요한데 아 자 일단 싸우죠 나와 범주를 좀만 내놔 봐 자 일단 싸우죠 나와 범주를 좀만 내놔 봐 흠 자 돌 돌 돌 일단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똥도 연류로 쓸 수 있죠 흠 얘네들 잡아서 식사하면 될 것 같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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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 그래서 정신없이 좀 받아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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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법할로는 많네 손만 만들면 한번 그리고 금방 하겠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 숱이 필요해 퐁 퐁 퐁 퐁 퐁 퐁 어어 저거까지 다 타면 안되지 에헤이 다 태워 퐁 퐁 사모님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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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숱 놓을 데가 없더니 퐁 퐁 퐁 퐁 퐁 쑥쑥쑥 적에게는 흔해 여기죽을 안줄거였어 저거에 있는 거가 안줄거였어 여기죽을 안줄거였어 여기죽을 안줄거였어 자 돌 27개 음 자 이쪽에다가 빨리 가서 집고야 짓구요 좋아 이제 연류만 있으면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 돌이제 여기에다가 소시 돌 세개 돌돌돌 좀만 더구요 어 일단 롤도 하나 만들어 정신자고 좀 채우자 아 나 자고 나면은 배고파서 죽을거같은데 괴물고기라도 어 개구리가 갑자기 많았어 어어 어어 어 아니 저 개구리가 아니 개구리 상대하기 짜증나는데 아 일단 바꾸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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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야야야 야야야 죽은건 아니겠지?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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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몇명이야? 야 턱나무 가복만들어 와아 저거 말도 안되던 놈들을 봤나 또 공격해 또 공격해 아 나이스 오우 개구리봐 하 나 미쳐버리겄네 야 먹을것도 없구요 야 먹을것도 없구요 하하 죽겠 죽겠네 와아 나이스 피통도 육밖에 안남았어 그러니까 개구리 뒷다리 뭐 어떻게 구워서 먹을수있나 아 이래서 사냥을 어떻게 해 뒷다리 뒷다리 어어어 아아 나 진짜 자아 와아 또 개구리 어떻게 아 빌어먹을놈의 개구리들 와아 나이스 또 어떠지 quella ores old 자워 일단 Kenneth 사귀 확인 궁극기 그럼 우리 말 안녕 수고하ascenden boom 와아 샘물도 없는데? 아 미트볼이다 아..네 다행이다 좀 샀네요 아.. 정신력은 개떡대지만 야 이거 어떡하지? 약간 미트볼 나오긴 하는데 저 개구리 하하네 개구리 아 먹같은 개구리 자 지금 피를 회복할 방법이 늪지를 찾아서 그.. 갈대를 여덟개 뽑아서 세장을 만들어야지 아.. 아 개구리를 보고 피해야되다니 이런 비로 먹을놈이 상황을 갔나 자.. 일단 소스를 만들긴 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굴목죽진 않을건데 아.. 정신력 회복하는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맞아 죽을 것 같아 굴목죽은거 그냥 매 squeezed 구경하고 뭘 안되 punkt 쫄깊은 알겠어 저인 다.. 자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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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삽 나무나무 삽 오오 아유씨 에너지도 없구만 그걸 왜 뜯어 이 바보같은 놈이야 아이구 황금도끼? 아뇨 그냥 도끼 제가 꽃을 따서 정신력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고 응? 어어? 자자자자자자자 가구리 가구리를 또 어따갔냐 가구리에도 분명 있을텐데 어어 오오 개구리다 개구리다 OOO 어억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 나 the 아우우 저 빌어 목노 개구리들 쟈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씨 아우 그냥 잘 увелич 띌어오네? 그냥 아 저거 칠수도 없고 여와봐 한 마디씩 잡자 어 야 객우리 몇 마리야 와 미신놈 개구리들 아유 개구리들 피통이 없어 다 정리해 정리해 패턴도 모르겠고 아이고 아이고 어어 패턴 알겠다 아이고 근데 맞잖아 아이고 어떻게 피해 개구리 뒷자리만 겁나게만 하는구만 아이고 좋아좋아 이거 밑으로 만들어 다시 밑으로 만들어 다시 꼭 밑으로 만들거야 흠 일단 피를 채워야 되긴 하는데 근처에 있는 개구리들은 좀 정리했네 그래도 거미줄을 그래도 지금 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정신력이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이 모자 만들려면 정신력이 뭐야 또 그거 필요한데 거미줄을 아이고 일주일에 도착을 여긴 상자 하나 만들어줘 여기다가 연료될만한거 다 넣어놓고 아이고 나무 식구야 비가 너무 안내려서 이거 다 번개에 라이트링 모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애 돌하나에 돌하나 방금 뭐야 아 이거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있어 이것만 있으면 되나 일단 이거 하나 짓구요 라이팅로드를 하나 짓죠 번개 맞지 말라고 아 저거 또 오네 야 야 야 아이고 정말 이런떡 시작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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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 아 개구리 정말 싫다 쟤네들 무슨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야 서로 싸우지도 않아 와 쟤네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저거 와 에너지 있던네 아 이거 정신력이 그냥 먹으면 없어지죠 아 좀 뒤쳐버리고 있구만 저거때문에 뭘 할 수가 없네 저거때문에 뭘 할 수가 없네 아 에너지 채우려면은 늪지 가서 그래서 갖고와가지고 달걀을 만들어서 용과를 만들거나 힐링셋을 만들거나 아 꿀도 있어야 되고 아이 참 에너지를 채우면 마땅한 그게 없다 좀 잘까 한번 더 잘까 자 자 자 자 자면 아 체력도 좀 찰줄 알았는데 체력은 안 차네 일단 좀 둘러보죠 여기 이거 제가 먹을거 하나 가지고 아이고 개구리를 잡아서 아이고 아이고 못 피해 못 피하겠어 야 일로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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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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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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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 피하기에 너무 힘들어 저 에너지 채워야 되는데 에너지 채울 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꽃을 겁나게 먹으면 되려나? 꽃을 겁나게 먹는거야 나비 먹으면 참 꽃 나비 먹으면 나비 먹으면 에너지 채워야 되는데 꽃도 겁나게 먹고 좋아 일단 주변을 좀 다 탐색을 해보자 샵 얻었냐 샵 다 썼나 보소 샵 얻었냐 샵 얻었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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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거미있다 거미나 거미나 제발 거미집이 1단계 밖에 안되네 아 나이스 저거 언제 커 3단계는 돼야지 푸실맛이 날텐데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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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워 숨어 Wellness 대단사 그냥 이거 버려 이걸 가지고 일단 주변을 탐색해보자 좀 다른데로 갈수 갈만한 길이 있네 오! 아니 이건! 어우 좋아좋아좋아 저거 저거 뜯어먹자 뜯.. 뜯어서 그쵸 일단 벌집 하나 사.. 찾았어 어 얘 얘 정식력 호록화인데 이거만한 아이템이 없지 초록색 초록색 버섯 근데 저게 피통을 떨어트렸나? 그랬던거 같거든 이건 뭐야 스몰 저거 여기 상당히 넘네 어이구 아이고 다탄다 다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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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떻게 뭐..어떻게..어떻게..어떻게.. 저렇게 됐네..어우 여기 되게 넘네 그렇구나 하필 근데 나있는데 저 개구리가 겁나게 많았냐 하필 이렇게 여긴 개구리 별로 없구만 아님 내가 저 봉거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를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건가 어허 아호노 아오 일단 달걀있어야 만두를 만드니까 어허 어떻게든 아호 아이고 아이고 늪지대를 찾아야 돼 지금은 요리솥 하나 만들어서 살아남는 데는 하나 이상 필요 없죠 살아남기만 하는 데는 일단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고 늪지대를 찾아야 돼 갈대를 지금 한 열 갈대를 여덟개 해서 거미줄 구워가지고 빨리 세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포션을 에너지를 빨리빨리 채우죠 어 뭐야 여기 어 또 오베리스쿨을 못가게 막아놨네 여긴 어 또 오베리스쿨을 못가게 막아놨네 저걸 저거 뭘로 못하나 잠깐만 낫대봐 이거 뭐 깰수있는거 없나 아 아무것도 못하네 아이고 겨울왔네 왜 이렇게 가시덩글만 많지 왜 이렇게 가시덩글만 많지 아 아 비가 너무 많이 자주와가지고 지금 죽을거 같아요 정신력은 지금 파란버섯으로 파란버섯으로 해결을 하고 아 개구리 여기는 개구리지역인가? 아니 개구리만 겁나게 많아 내가 여기 봉거지 지워놨는데 아 잘못 지웠어 아 개구리앰 한판왕부러야하는데 항상 이러면 한 번 넣어놓고 한 번 넣어놓고 아 이거 잘못했는데 얘 몰라요 음 자 이쪽으로 가보죠 어 나왔네 자 이쪽으로 가보죠 다시 아 잠깐만 배낭 들고가자 배낭 들고 어 어 어 에이 꼬데기 싫은 놈들 어 따라오지마 인마 에이 꼬데기 싫은 놈들 깨굴깨굴 깨굴깨굴깨굴이 노랩이 한다냐 깨굴깨굴깨굴이 노랩이 한다냐 깨굴깨굴 아 거미줄을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거미줄도 얻어야 되고 늪지도 빨리 찾아야되는데 안그러면 에너지를 채우는데 왠종에 이런식으로 채울 수 밖에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번개를 아주 그냥 주인공이 번개맞을 일이 있나요? 주인공이 번개맞는거지만 한번도 못가죠 자고있는 버팔로들 버팔로가 뭐 숲에서 살아 아 뭐 이따고 환경이 다있어 버팔로는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전 맵에 퍼져있어서 퍼져있어서 이렇게 많은데 잡으려면 그만 잡긴 하지마요 그전에 빨리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디는 찾아야돼 지금 아 늪지로 가는 데가 없어 이런 제기를 늪지로 찾아라 꽃으로 꽃이 1차나 1차지 1 꽃이 피를 1을 채워줘야 일단 벌도 잡아야되고 그러려면 거미줄이 정말 여기 맵에서는 거미줄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귀중한 아이템이 될거 같은데 거미가 지금 있는 데가 두군데밖에 없거든요 어 여기도 있네 자 여기 두군데 세군데네 그러면 여기도 한군데 더 있었는데 아닌가 저걸 보고 내가 두군데라고 한건가 한군데 이쪽 이쯤에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자 일단 다 살펴보고요 안팔기거겐 파가 비오는데 회불 들면은 회불 내고도가 미친듯이 내려가죠 미친듯이 내려가죠 어 미친듯이 내려가죠 미친듯이 내려가지 비가 꺼졌다 야 비가 꺼졌다 야 여 잠깐만 생존에 어 그거 없네 아이고 이거 없다 큰일났네 음 낮이 되고 여기 좀만 더 탐사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때 그냥 나무를 좀 하죠 이거 지금 모닥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낮아 대라 빨리 낮아 대라 가자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끝이야 끝 초코만님 어서오세요 빨리 빨리 가자 이걸 하나 잡고 갈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ni 으웨어와 으이구 modal 아으... 야 이거 말도안되게 한 대 맞아가지고 툭 피통 1 됐어 1 와... 나이씨 아 개구리들은 뭐야 겨울 때도 안 나타나 안 사라져 쟤들은 방안개구리인가? 내 피부.. 내.. 내 피부는 겨울로 견딜 수가 있어 막 이.. 이런 개구리인가? 개구리가 안 사라져? 겨울인데 어이구여구 큰일났다 큰일났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거기다갔어 돌하나 만들죠 밑에 수트도 하나 만들고 털도.. 세개있는데 자 일단 아우 개구리 진짜 씨 어 아 저 미치겠네 에너지가 사밖에 안 돼서 에너지가 사밖에 안 돼서 에너지가 사밖에 안 돼서 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아까 뭘 하나 안 만들었다고 했지 돌 돌 돌이 이게 이게 부족하네 아니 돌도 부족하다 돌도 돌도 부족해 아 나 이거 이거 저걸 키워도 몇 개 안될텐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저건 어떻게 부수지? 나가는 길이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을 지금 살짝 안 돌아보긴 했는데 벽에 돌아오면 돌때기가 있어야 되는데 히트에어 스톤 그러면 지금 돌이 너무 부족해 에너지는 찰 생각을 안 하고 야 이거 큰일났다 야 나지 이거밖에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너무 안 돼? 빨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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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힘 조금 찼어요 잠만 돌 돌 돌 돌떼기 돌떼기 덜 가져와있어 돌떼기 히트스톰 때문에 아 여기 두개있어 하나는 더 캐야 하나 더 캐야될거 같은데 여덟개야 아 저 먼데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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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또 얼겠다 저거 하나 크면 돌떼기 10개 되니까 히트스톤 하나 만들고 좀 멀리 멀리 돌아다닐 수 있죠 어허허 개구리 진짜 아 미쳐 어려겄네 야 오지마 이씨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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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보거 є 조만간에 또 어어어어 어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아이씨 오지마이씨 이 깨구락지르더라 자 빨리 가져와 핀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총안에 깨구락지르더라고 맞쩍 뜬다고 헐쩍까지 하다가 자 히트스톤 만들고 아 곡괭이 곡괭이 야 왜 안만들어져 힛 아아아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돌이 또 필요해 이게 어드벤처 맵인데 돌돌돌 돌돌돌 나오면 4개 황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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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돌이 필요해 돌이 필요해 돌이 필요해 돌 어 정신력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아..돌돌돌돌돌돌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돌이 있을 수도 있어 돌을 향해서 잠시만 황금은 요고 요것도 좀 놓고 아유 저 개구락지들 정말 싫으네 깨굴깨굴깨굴이 노래를 한다든 이 자식들은 자 이거 이거 혹시 모르니까 불을 피워야되니까 나 통나오가 부족하네 아이고 아이고 돌 돌 돌 예 돌이 없군요 또 얼어버리겠.. 어.. 또 얼어버리겠습니다 저거 하나 캐도 돌이 지금 다섯 개니까 저기 세 개 나오니까 돌이 두 개가 더 부족해 그래도 히트스톤을 못 만든 소리야 그러면 히트스톤을 못 만든 소리야 그러면 히트스톤을 못 만든 소리야 그러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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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미쳐버리겠다 오지마! 이스.. 깨굴악찌들아 깨구락지들은 쟤네들은 깨구락지들인데 왜 이렇게 와 이 식사람 깨구락지 큰일났다 큰일났어 버팔로우 버팔로우 버팔로우씨 있나요? 버팔로우우씨는 없을텐데 버 pouv 어 거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깨구리깨구리 야 깨구리 어디갔어 아이 또 겨울이 끝났어 저 온도계 아 겨울이 또 끝났어 아 뭐 이래 야 야 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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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샌드위치 만들 수 있다 너로 니 패턴 좀 파악해보자 아우 피해야되는구나 일단 초반에 오케이 자 깨구리 뒷다리로 샌드위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야 딤벼 딤벼봐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오케이 아이 아이 차타는 피해야되는데 아우 씨 파악해도 하긴 힘들구나 깨구리야 깨구리야 덤벼부려 날씨가 뭐 있다고야 깨구리도 어디갔지 깨구리 샌드위치 만들어서 깨구리 샌드위치 만들어서 뒷다리를 무조건 세개 넣어야 되나 두개 한번 넣어볼까 깨구리 샌드위치가 그 피를 조금 채워주네 깨구리야 깨구리야 자 들어와봐 Synod 이리RI grace py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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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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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ㅐ уг, tul,frame,eil sogar,agu,to, activate,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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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방이나 때려야 되나 자 깨구리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몇개나 깨구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꽤 차더라 음.. 두개 두개 넣을까 에너지 좀 채워야 돼 일단 아 나야 점점 풀리고 있네요 날씨가 빨리 우욱 달개락 달개락 아 대충 심어 놓는건데 나중에 뭐 파서 쓸 수도 있고 연료로 하려고 그랬는데 대충 여기다 그냥 대충 심어 놓죠 이렇게 어 그래도 만들어지네 어 그래도 만들어지네 이제 먹구요 어 에너지가 좀 차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걸로 좀 살아야지 뭐 뭐 어쩔 수 있나 도대기 도대기가 쫘악 끝에 있는거 저것도 파러 가야겠어요 일단 에너지 좀 채우고 농장도 좀 많을까 아 돌이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 한 20씩 차는 것 같아 한 20씩 차는 것 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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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구나 좀 찼으니까 돌대기 좀 구하러 가고 버팔로 고기도 좀 구하고 거미들은 돌대치고라도 그냥 개구리 짓자기로 조금씩 피로 채우는 수밖에 없네 자 아침이 되면 돌캐로 가죠 지금 갈까 개구리가 좀 있네 여기 그래요 다행이네 저 돌캐로 가고 어.. 망치만들어서 저거 오벨리스크 한번 부셔볼까? 일단 델티기부터 깨고 아유 장난이C.. 어? 맘모스다 어우 좋아 맘모스.. 음.. 버려.. 필요도 없어 흠흠.. 버팔로가 있어가지고 굶어죽진 않을까.. 거미질도 지금 필요하긴 한데 거미가 두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게 빨리 3단계가 돼야지 쟤네들 죽여서 거미줄 얻는거는 하루종일 걸리더라 하루종일 걸리더라 쟤네들 죽여서 거미줄 얻는거는 근데 거미줄 좀 얻긴 해야겠네 이게 내구도가 거의 다달았네 자 일단 망치만들어서 해머 아유 못하잖아 아유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유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가질 못하는데 아예 여기서 갇혀있는거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수있는게 없어요 나가질 못해 왜 아니 이거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아 볼때기만 또 썼네 삽은 또 어딨는데 어? 쟤 2단계 됐다 2단계면은 그래도 쫓고요 3분만 하지 야 나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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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오오오 자 자 거미줄 하나밖에 안내놨네 자 근데 이러니까 이 쟤네들 잡아서는 거미줄 얻는게 참 힘들어 아유 3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꼬사 먹진 못하고 저기 한번 더 갔다오자 저 곡괭이는 일단 걸어놓고 저기 한번 더 갔다오자 거미줄 4개는 그래 저기서 운 좋으면 3개 이렇게 연달아 드라다악 이렇게 주면은 대박이네요 그럴리는 없을 것 같고 어! 여기 우물도 있네 우물 있으면 PC스틱 만들면 그것도 예예 또 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대신 거미줄이 많아야되지 그럴려면 일단 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자자자 convivy 가 이리와봐 야 거미줄 좀 내놔봐 바보탱이들아 거미줄 내는거야 거미줄 아따 거미줄 정말 안주네 두개졌네 지금 야 이거 참 거미줄 두개로 뭐하냐 안그래? 어딨냐 야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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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벼 이게 내구도가 거의 다 돼서 얘들 이 상태에서 이게 죽이면 시간이 되게 웃기게 돼있네 자 개구리 단건도 별로 없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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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점점 차고 있어요 이씨 엠 é 슬메 실마 심어 어 대충 심어 자,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자, 100이 넘었네요 이 정도요 뭐 오우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도끼가 2개나 되냐 하나 쓰자 빨리 됐네요 자 근데 타계책이 없어 일단 에너지 채우고 정식력도 괜찮고 거미집 3단계 되면 거미줄 채취하면 되고요 2개만 채취해도 한 열 몇 개는 나올 테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걸 뭘로 지금 망치로 해도 안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죠 아 저거 정신력이 바닥이 메어졌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나 정신력을 바닥으로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그럼 이거 빼봐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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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 내리는 게 싸움만큼 좋은 게 없지 야 싸워 댐벼 댐벼 봐 왜 댐벼 못이지? 왜 계속 따라와 못이지? 아 정신력 확 내려간다 그냥 자 한 놈마 야 새놈마 새놈미네 야 야 야 그만 따라와 야 야 야 여기 따라왔잖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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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냐? 아 나 야 그만 따라와봐 충분하다 야 너희들 끈질기가 어렵으니까 그만 따라와 야아 예이 죽자사자 따라오네 아 큰일났네 두마리는 좀 그런데 됐다 아 짜 힘들다 힘들어 아니아니아니 씨 아 저 마모스들 도대체 도대체가 사방에 마모스가 버파르고 있어가지고 힘들다 힘들어 아유 진짜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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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오려고 저렇게 석탄 2개 밧줄 3개라 석탄 2개 밧줄 3개 밧줄 3개 너무 잘생겼어 석탄 10개 석탄 9개 석탄 10개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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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똥똥 거미줄을 지금 두개 더 아이고아이고 빼야되는데 똥똥도 넣어놓고 삽도 여기있네 삽도 여기있네 아 이거 잘못 만들었네 위치가 어정쩡하다 음 위치가 어정쩡한데 돌이 너무 없어요 뭐 또 있나? 또 싸워야죠 어어어 저렇게 나오니까 힘들어 다 몰려오네 오지만나 몰려오면 힘들어 어어어어 나쁜건들 자 새놈은 상대방을 하겠죠 새놈 야 등병 해보자 해보자 좋아 좋아 뭐 해보자고 괜찮아 뒤디디디디디디 에너지를 채울수가 있다고 나무는 통나무가만 만들면 되니 뒷자마자 니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따.. 내꺼 겁나게 많이 떨어뜨렸네 아..이건 아니고 정신력 많이 떨어졌나? 더 오른거 같다 왠지? 선두리빵님 어서오세요 정신력이 왜 더 오른거 같지? 어휴 개구리 3단계 됐나 이거? 3단계 자 에너지 좀 채우죠 야 이거..이것도 되게 많이 차네? 아이 잠깐만 야 야채가 깨구리 다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잖아 음.. 뭔가 많은데.. 아..이거 완전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아..이거 완전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쓰.. 아..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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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로 다 만들자 샌드위치로 다 만들어 아아 그렇지 야야야 그거 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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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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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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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다시 올 수 있으려나 다시 올 수 있으려나 여기 다 이거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가야될거 같은데 싹 만들죠 일단 가져갈 수도 있는걸로 킬소대 텐트가 필요한데 텐트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되는데 텐트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되는데 텐트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되는데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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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아유 저잇 아유 desde 욍 으어초 괘구리들 저거 요거 어떻게 알 seç 번개맞아 죽어라 이 뱅그리들아 아유 이제 본거지 근처에서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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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뿌리 하나만 있으면 저거를 좀 어 그럴려면 잠깐 보자 이게 어떻게 반대뿌리 하나 잡아다가 저거 안될까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수트 만들고요 어... 아유 저 개구리들 뭔 소리야 오 개구리들 오 그래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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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개구리 야 개구리 개구리 일루와 야 다와 다와 다 튀어와 다 튀어 이리와 일루와 일루와 야 일루와들 다 튀어와 다 튀어와 다 튀어와 왜 어디야 잘왓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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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튀어와 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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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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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좋아좋아 아 좋아 아유 그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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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버팔로 모자 쓰고 있었거든 아유 여기 이상하구나 그래 너희들이 짱이다 어 이렇게 하고 랜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미줄이 2개 필요하고 거미줄 2개 있었지 딱 2개 있죠 그리고 어우 뭐야 야 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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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잘한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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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팔로 이제가 다 괴롭혀 오 그때네 아 뒷다리가 아주 그냥 널렸네 자 밧줄이 하나 필요하네 음 음 밧줄이 하나 필요하네 음 많네 많네 많아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게 작은 게 누굴 거야 이거 뒷다리 다 주사 어휴 뒷다리가 너무 많아 몇십 개 될 것 같은데 뭐 정보 똥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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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녁이 되면.. 어.. 알짱알짱 야 야 야 이렇게 좋아요 어우 잠시만요 자.. 야 눈이 안쪽입니다